자 오늘 시청자랑 같이 감옥 배틀로얄 게임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한국으로 해두시고요 서버 변경 누르셔야 됩니다 한국으로 바꾸고 서버 변경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를 아 유튜브에 안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 알려드렸거든요 보이시나요 음 안녕 로비 설정 출발 코인 해설자 일단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냥 해야겠다 여기다 쳐줄까 이거 보고 오실래요 들어오네 들어오고 있어 나 물 좀 떠올게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따라란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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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다른 분들 선생님 이거 이름표가 안 떠요 어? 이름표? 어 어머님 들어오셨네 나 지금 디코로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잠시만 한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는거 아닌가 어 안녕 안녕하세요 음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 소리 다 적당한데 아 예 맞습니다 아 마피아 게임 아닙니다 아 배틀로얄입니다 배틀로얄 배틀로얄 게임이에요 아 예 들립니다 이거 남자가 역해한 건 아니죠 엄부님 이거 누구지 뭐야 이건 음 음 엄부님 그런 게임 싫어하냐구요 누가 35분까지 점검 시간이야 누가 안 들어온 은행점검이신가보다 누가 안 들어온거야 그럼 아직 안 썼구나 이거 성별 맞춰야 돼요 어 아니 뭐 상관없어요 아 왜 남캐했어요 어 네 오케이 맞춰오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추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요 맞춰와요 아 잠시만요 누가 누군지 이름이 안 뜨는데 맞죠 이거 상관없을거에요 어차피 아 내가 대머리로 하길 잘못한거 같은데 아 너무 좋아요 아셋님 아니요 아니요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아 님들 님들 말좀 잠깐만요 말해보실래요 아 intimidating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A 하나 셋 하나 둘 셋 아 됐으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redited 감수성이 도대체 뭐야 어깨 감수성은 마우스 감수 purveados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됐어? 다 들어왔나 이제? 10명 들어왔네? 네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그냥 해보..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범부님은 제가 강제로 참여시켰는데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는거지 근데 이거? 아 그냥 시작이구나 일병은 뭐야? 뭐지? 레벨같은건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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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한데? 오오 오오 포로게임? 방, 방탈출인가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오 오 오오 오오 슬롯머신이 있네? 오오 세포에 있는 장치를 사용해라 생존하기 위해서는 36초 남았고 36초 남았고 터미널 여기서 채팅 가능하네요 터미널 님들 터미널 보세요 터미널 오오 터미널에서 암시장 투표 이런거 가능하네요 터미널에서 암시장 투표 이런거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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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가 필요한가요? 아하하하 아 왜그러요 왜그러요 사람 갇혀있어요 문이 안렬려요 아직 뭐 그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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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아 그 자러에서 서로 호시 문창 구셨나요 아뇨 어 야 아니 예 한거정서 6 번방이 안 열리는구나 5 뭐 뭐라고 그럼 뭐야 어 아 어 흠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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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라운드가 싸우는 거였나? 아 그렇구나 1라운드가 싸우는 거였구나 엄부님이 맞았네 그러면 나 지금 몇 코인이야? 14코인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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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옛날에 그 무한도전 그거 같은데요? 어? 아 왜? 아 병 어? 뭐야? 어? 뭐야? 뭔가 하나 생겼다? 야이씨 어? 어 밖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뭐야 없어졌어? 어? 아아이걸? 아 이거 생명하니까 투표 기능이 있는데 아 이거 아 네 우리 서로 죽이는 거긴 한데 흐흫 네 아이씨 죽일겁니까? 야? 야 진짜 누가 총 들었다 누가 총 들었다 야 총 들었다 야 총들에 뺏자 야 총들에 뺏자 총들에 야 칼들에 있어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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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고기를 먼저 아버님 저희 주먹인데 저희 팀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 같죠? 그쵸? 뒤에 칼 칼 오 칼 칼 아씨 아 하하하하 아니 이거 저거죠? 어 모르겠다 호 호 야 저거 총알 없는 거 아니에요? 야야야야 에디 diferen지 야 나 나IS해야 Hand of all 어 저거 좀 위에 올라가셨다 남은 아니면 돼 내가 누가 칼 가져갔는데 어? 이분 같은데 이분? 도끼랑 헬멧 팝니다. 도끼랑 헬멧 사실 분. 얼마야? 얼마? 도끼? 도끼? 4코인에 파겠습니다. 헬멧. 4코인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지? 얼마 시... 다음에 거래합시다. 오케이. 다음에 사시죠. 네. 너? 어? 죽이세요?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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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1대1이다. 어? 이기는 편, 우리 편. 아, 이거 그런가 보다. 약간 할리갈리 같은. 쌤이. 쌤이 죽었어요? 뭐야? 여기 누가 있어? 나 혼자야 여기? 누가 죽은 거지? 어? 이게 뭐 하는 거지? 아, 도박하는 요소가 있구나 여기. 어? 어? 안녕하세요. 죽었나 봐요. 하들었다가 죽었어요. 아, 그 칼 제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걸어요, 이거? 아... 조용한가요? 제 말 안 들려요? 제 말 안 들려요? 네? 이거요? 더 잘. 그... 뭐지, 이 사람? 하하하하하하 대화가 안 되는데?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하는 게임이에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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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볼 수 있구나. 있어요. 아... 다가오지 마. 네. 다가오지 마. 네. 네. 일단, 일단 다 진정해 보실까요? 여거 터미널이잖아요 여기 터미널 보니까 두번째 데뷔 무슨 아이템같은 상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끼리 돈을 1원 2원 3원씩 올려서 베팅해가지고 돈 많이 건 사람이 무기를 얻는 거였어요 아아 총총총 그러네 5번은 총 있습니다 연기명이구나 지금 누가 보고 있는데 5번은 왜 총이 있지? 5번에 총있어요 5번에 총이 경매물건데 총있어 총있어 여러분 여러분 도끼를 좀 뺏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다 맨손인데 도끼를 달렸어요 달렸어요 붙어 붙어 도끼 죽어 붙어 뜨거워 뜨거워 아 안돼 도끼가 있으세요? 도끼가 맞으면 아프시지 않나요? 저는 방금북을 끼고 있어서 저도 끼고 있는데요 아 도끼가 이기했는데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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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아 뭐 있으면 혹시 해냄이랑 아이슈가 타임에서 오 앤사 포기 타고 좋아 그렇습니다 한 명이 살짝 적응 못하고 좀 얼 버리 타는 것 같은데 내보내야 겠는데 장아 누구지 도가 이렇게 이렇게 어리 버리 까면서 말을 엉뚱 하게 하는 거지 어? 저게 뭐지? 저게 상장? 그러면은? 롤레스? 네. 추천 넣었어요. 추천 넣었어요. 아니요. 잔짝인가?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코인이 있구나. 경주? 야, 마사야. 너는 근데 코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무게를 그렇게 총도 얻었었냐? 그쵸? 어, 처음에 랜덤 깡으로 해서 총 얻었고 근데 총알도 필요해가지고 총알은 없었어야 돼요. 총알은 없었어? 총알은 없었어요. 총알도 그게 슬롯이 있잖아요. 코인이 들어오면 이제 슬롯 들려가지고 랜덤으로 또 하나씩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소총도 있고 뭐 별거별거 다 있던 것 같은데? 음... 계십니까? 자, 빨리 죽여. 뭐야, 상자다, 상자. 어? 상자. 죽이는, 죽이는 싸움이야. 오, 상자. 상자, 뭐야. 오, 떨어지세요, 나오세요. 안 돼.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내가 그러는데. 아, 아쉬워. 아,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여. 오지 마세요. 어, 방망이. 방망이. 도끼. 무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슬롯머신 돌려야 돼요. 왔어요? 네. 아, 슬롯머신 돌려야 돼요. 아, 엿방, 엿방 아닙니까? 저. 아, 알겠어요. 예, 그렇죠. 나, 저 간사함 메르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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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다ennes peace 나, 박다 들었어. 약간, 단기 들었어, 단기. 아이, 이건 제가 도끼를 들었으니까 저는 이번 싸움을 빠지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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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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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정치를... 별로 대단한 정치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심팬지처럼 몰려가다니 어? 뭐야? 아 이렇게 그냥 렌저? 야 씨... 이게 에임인거구나? 너가 참... 러시암 룰렛도 있던데요? 와 내 에임 진짜... 핫핫! 어... 어? 모자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4코인을 하나 팔겠습니다 Kar Auchin 코인엔 계속 흘러 communication 다음에 Ar muy草 차이... 칠아까? nak 와... 내 A 수준 진짜... 두... 두 배나 차이 난다고... 와... 확실히... 배그를 많이 쏘던가... 잘 쏘네... 아... 나 저거 걸리면 안될텐데... 지금 피 달아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흠... 아유... 왔는가... 빨리 빨리 죽이면... 왔는가 왔는가... 아... 어디 계시지? 뭐야... 어디있어요? 여기 누구 왔어요? 아는거 아시는... 이런거 같은데... 죽으면 오는거 아닌가? 뭐야... 빌런 어디있어요... 뭐야... 보상만 받고... 죽은건 아닌건가? 하긴 죽진 않았으니까... 난 왜 죽어 게임 한판 했는데... 아... 그게 죽이는 게임 아니에요? 터지... 막 터지다보던가... 완전 어이없네... 러시안 롤렛 같은것도 있던데... 그건... 그런게임은 죽나봐요... 완전 어까네... 아닌가? 이게 목숨이 막 몇개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나... 저 관리자 개새끼 저거... 어... 이 터널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 빌런 살아있네... 터미널... 와... 쟤 뭐야... 쟤 살아있어... 진짜 어이없네... 근데 쟤는 왜 자꾸 안전보호구를 왜 파냐? 맨손이네... 자기가 들어야 좋은거 아닌가? 아니 혹시... 무기 숨기고 계시는가요? 쓰읍... 그렇게 누군가 숨긴거 같은데... 몇개씩 나와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까 왔다... 일단... 헤매시갈까? 야 근데 이거 보고있는 상대방... 스페이스만 누르면... 글로 간다? 왜요 혹시? 4원이긴 한데...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신기하지... 4원 총... 룰렛 하나 돌리기 위해 4원도 들거든요... 아... 멜이 숨어있는거 보소... 이 새끼 조용한거 보니까 또 일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그치... 쥐 뭐지? 어 쥐 뭐야 쥐... 쥐 뭐예요? 쥐 뭐예요? 쥐 뭐야 아 그런데? 지금 안 나오는데 지금 사실래요? 지금 사실래요? 음? 2원 내공 뭔지 뭐지? 쥐 뭐지? 쥐를 잡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쥐가 얜 너무 빠른데? 쥐 그럼 오케이 좋은 거래가 스코어도 있네 쥐 뭘 다시 당해보면 쥐가 있어요 쟤 왜 쥐따라다녀 스코어요? 예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데 있죠 광 2층에서 아 방설 했다 어? 방망이요? 스코어가 아니라 우리 경맡 뭐야 이거 라운드가 8인데 7명 살았는데 3명 죽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란히 아 이거 술로 불리는 게 많아 허! 대박이다 완전 좋은 거 나왔다 예? 어머니 추천 계속 넣고 있어요 딸랑딸랑 아휴 저C 간신배 저거 총을 들고나서 다시 맨손으로 바로 딸랑딸랑 해버리네 아 이거 저도 돈은 돌려주는구나 어? 탄약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려놔야 되나 뭐지? 근데 로비에서 만나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미니게임이 아니고서는 한 명 남을 때까지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슬슬 섰던 눈치 좀 보아 자 자 한 명 뽑으세요 선출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 죽일지 어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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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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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와중에 돈 챙기는 거고 생각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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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고맙도가 쐈어! 오! 통기 넣어서 하다 천기 넣어서 형을 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바니, 어이구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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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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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가 이제 총 챙겼거든요? 과연? 음용한 녀석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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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음용한 녀석이라 이거 가만히 있네 그러게요 아까 안녕하세요 문에 총 뭐 있으세요? 아 어떻게 조아래 한 번에 안다 그러냐 룰렛 다 돌렸게 어머 러시아 룰렛이라고? 아이씨 와 대박 이건 봐야 돼 이건 봐야 돼 이거 구경해야 된다 이거 난 어떻게 써 이기는 편 우리 편 예스 난 이거 한 번도 안 들어가네 유? 유가 저한테 쏘는거고 오른쪽 클릭이 본인한테 쏘는거에요 복숨 하나 남으셨죠 왼쪽 클릭이 안 들어가네 헤헤 아하하하 목소리 사악해 하하 아하하하 이거는 보내 고 5 5 나 때 데카 더 예스σ 이었스 미로 왔어 또 한 명이 꺽네요 내려왔어 아 자꾸만 그래매리야 너도 너무 오래 살았어 아 크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래 살았다 이 말이죠 아 빨리 빨리 나은데 한병씩 야 너 엄부님 어? 엄부님은 그렇게 딸랑딸랑하네 아주 살라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해버리네 아주 살라고 살락을 발악을 하더라 아 옆방 친구 있지 않습니까 깐부깐부 제가 6기였고 엄부님이 치기시더라고요 오연치 않게 그래서 저 사람 언젠가 배신다 할 사이입니다 저 뒤에 머리가 폭이 튀어나온 걸 보아하니 잠깐만 야, 버크야? 뭐지? 자, 다들 울지 말고서 일단 누군가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누군가 카타나를 구매했어요 누군가 카타나를 구매했어요 누구시죠? 아까 카타나를 구매했는데 누가? 네, 근데 그걸 누가 모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카타나를 샀어요 어? 그러니까요 아, 카타나를 입찰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10코인 써서 10코인 써서 왜 참 의심하실까 엄마님이죠 엄모님이죠 네 카타나 입찰 받으신 분 카타나를 입찰 받으신 분 카타나, 저 안 들고 있는데 누군가 카타나 10원으로 샀어요 누군가 허허 그러니까 10 입찰 받으셨던데 저는 3코인 받았거든요 저는 이거면 충분해 얻고 좀 카타나 살려고 사오 자꾸 놀라운 분이 거짓말 안에 총 10 꼼쳐놓고 와우 오 좀 아까 저는 개선 룰렛 만들던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저도 계속 룰렛만 돌렸는데 속나오라고 놀래 떨리고 있었는데 누군간 거짓말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누구야 룸 비니만 거 엄무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네 2 4 아니예요 저희와 안보이 잘 못 봤어 또 들고 있는 거 아 그래요 안보이는 거 있는데 두 개 쇠 웨이 쇠 들고 있는데 허허 예 어 문의 법을 걸린 왜 안보이 쓰이고 혹시 한번 통만만 싸고 싹 사무시면 아니요 이걸 한이 없어 갖고 말하시고요 한번 으 신기하게 저런 복은 왜 엄분들만 걸릴까요 뭐가 또 나오셨는데 아니 ak 저기 있는데 헐 저게 안보이시나 보네 아니요 의미가 없었어 독백 개 웃긴다 매드 칠 일템이구나 왜 이렇게 뭐 많아 장비가 침대 샷건 있고 뭐 해 여기 안 껴주는데 방선도 안되고 아씨 난 도끼로 다 죽여야겠다 일템도 늦게고 불화가 날뛰는 세상이다 진짜 열려라 열려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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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총에 사셨나요 혹시? 총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 뭐 먹는다 뭐 먹는다 어머님 도망가자 어머님 도망가자 어머님부터 잡아야죠 어머님부터 안녕 어머님이 제일 위협적이에요 어머님이 제일 위협적이라고요 어머님 에이키드였다고 어머님 어머님 잡으시라고 어머님 어머님 잡으시라고요 저 아니라고 저 아니에요 저 어머님 잡으시라고요 아니라고요 부동색은 기본적으로 말투가 약간 억울해 보이네 부동색 말투 왜 이렇게 억울하냐 아니 실패는 단스키가 아예 안되는데 아 어머님 그냥 버그 걸렸나 보다 한 명 죽었다 어 어 와 총 꺼내시죠 있으시잖아요 들어오네 선물하기가 기능이 있더라구요 아 알아요 총 꺼시죠 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아 총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라운드에 보시죠 다음 라운드에 엄무님 한영키 어 어 어 이게 너무 헷갈려 뭐야 이게 저거 불 들어오면 누르는 거잖아요 에 자기한테 딱 불 들어왔을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également entrepreneurs Dr. B-Mobile Talks G-GOUL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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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럼 두번째에 실패하면 죽는 건거죠 음 목소미 하나 잃었구나 아까 3번 딱딱딱 클릭했는데 그래서 한번에 주었구나 으 아 오 둘이 박 Banff이야 wel 저 심장이 심장이 아파요 왜 사신 있으시다면서요 아 이걸 아 이거 아 이걸 줬네 아 이거 경봐모 아니 근데 이거 싸움 방식이 로비에서 뭘 해야 되는거지? 그냥 로비에서? 그냥 꼬박꼬 같아요 싸우고 거래하고 하는거 같아요 어? 방장이 상상으로 바뀌었다 우승자가 방장이네 아 이런식이구나 바로 시작할까요? 어 일단 한번 더 해봐 그럼 일단 저희 로비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그냥 죽이는걸로? 아 오케이 시작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아 근데 난 동맹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가? 우리 옆방 누구지? 7번방 7번방 누구세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저요? 양경개무침입니다 아 개무침 개무침아 네? 8번에 그 그 터미널 눌러서 상품 놔줘 상품 놔줘 상품 놔줘 어 종성종성 아 용피님도 살고 싶으면 나 달라고 아 아 죽고 싶구나 어 벌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일단 셋이 모이자고 어 우리 모이자고 아 뭐야 우리 셋은 일단 연맹이야 어 우리 연맹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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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저... 빌런! 함께 할 건가 자네까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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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주먹으로 어머님 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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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앉아요? 어 죽었어 어 도구 잘못 넣었나? 아니 저는 이거 맹세합니다 나 지금 불행하게 앉아있어요 동성적인 황육을 쓰면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야 막 동략으로... 아... 아이고... 뭐하셨어 뭐하셨어 이것이 화장실 치료법? 아니... 아니 잘못... 잘못 죽였네... 봤지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빨리 나한테 투표하라고 야야 빨리 나한테 투표해 지금 엄마님 쪽으로 연맹이 돌았잖아 지금 정신 안 차릴거야? 저 연맹을 깨야 한다고 아 눌렀습니다 어 빨리 빨리 큰일 난다니까 지금 메일을 저거 저기다 쏙 붙었네 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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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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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상화 충성 충성하신 분 우리 팀 아닌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저기요 9번 님 아 9번 지금 엄번에만 투표했네 아유 아버지 제가요? 아유 잘만둘렸네 잘못둘렸네 ㄱㄱ ㄱㄱ ㅜㄱ 저사라가 벌써 양쪽에 붙을려고 아주 그냥 자자자 자자자자자 우리 다들 당황하지 말고 모여보자고 일단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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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릴게 아기팀 먹어 아기팀 먹어 아기팀 먹어 보라색 뭐야 보라색 뭐야 혼자 왜 도끼 돌고 나왜왜왜왜왜왜왜 진정하라고 여기 아괴물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있어요 어 뭐야 린레스 그냥 여기서 그냥 나왔다 어? 왜 안나왔어 여기 아 꽝이구나 하사님 운이 없으셨어 아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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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 아니라고 여기 붙으면 재미없어져 우리 무슨 무기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 이거 정체해봤자 일찍 죽을 뿐이야 언제 돌렸어 이거 3쪽기 자자자자 우리 팀 팀원 누구야 7,8번 누구야 6,7,8 어 그렇지 노랑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거 아 입 한번 찌버립니다 그래 왜 나를 쳐다봐 이게 어?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야 마사야 이겨라 마사야 이겨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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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왼쪽이 상대 쏘는거고 오른쪽이 니 쏘는거야 어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스 클릭 하사님 팝을 한번 갔구만 어 내 안에서 또 활이 안나가면 상대방을 쏠 기회가 좋아집니다 어 나이스 어 어 어 아 아 싫다니 스테발 아 아 벅샷이네 아니구나 그 뭐냐 잠시만 어떡해 잘해 잘해 믿어 믿어 모르겠으면 머리에 한번 쏴보시는것도 상대한테 한방 어 아 쏴드릴게요 머리에 한방 어 나이스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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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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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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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야 잘했다 잘했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우리 파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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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하지 8번이야 8번 아 이게 잠깐만 바이젠 미언님 생각 잘해 사람 줄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9번 생각 잘하라고 지금 투표하는거 보고 결정할거야 바로 옆방가자마자 대가리 날려버릴 수도 있어 과연 3번이 지키러 가까이 와줄까 내가 더 방 한칸 차인데 아직도 클릭 안하네 와 이거 어차피 기울어진 어 투표라고 여기서 3번 눌러봐야 못 지켜준다 이말이야 본부님한테 도끼가 있는건 아시나요 아 이거를 흐흐흐흐흐흐 투표를 해도 의미없는 상황에 저기를 찔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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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얘들아 문 going 문 열리면 구번으로 튀어와라 ста außer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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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o 어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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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한방 어딨어 우리 팀엠ים 어딨어 어기 어기 OK 야 너 무장 없어 이것 보면 meglio 네네 어쩌기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무슨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고기 복숭아 오오 복돌아 갑니다 아 그 뒷주머니에 동농해요 지금 으 어 어 동농도 어? 공격행위? 석대석 인행위?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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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노랑 좀 더 노랑 먼저 어 이거 왜 안 사라져? 아 이거 왜 안 사라져? 아 버그 걸렸어 버그 뭐야 아 진짜 뭐야 우리 버그 걸렸어 아니 버그 버그 걸려 뭐야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아! 미친! 저기요! 왜 안보여? 버그 걸렸다고 네 알겠습니다 버그 어쩔 수 없지 아무도 안 죽었네 얘들아 얘들아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버그 풀렸니? 네에에 아 오케 오케오케 커버 탭인가 누르니까 풀리더라 아 탭? 오케오케 다 흐흐흐흐 뭐 뭐야 열리는 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씨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버그? 아씨 아 이게 그거구나 얘들아 너는 얼마 있니? 흐흐흐흐흐흐흐흐 게임이 다 쓴 3월이야 아씨 아 그지 같은거 아 고양이 공격 에바잖아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숨어 방에 들어가서 숨어 방에 들어가서 숨어 형님 현실입니다 향 bekommen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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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버텨 얘들아 버텨 하세님 배신 되었다 하세님 배신 되었다 하세님이요? 아 이게 그건지 몰랐네 얘들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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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눈에 띄지마 눈에 띄지 말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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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아싸 골드 하씨 융핀 죽었다 아 이제 우리 무기 얻기 힘들어졌는데 마사도 죽었어? 하세님 남은거 아니에요 이거? 하세님 남은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거 1명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하세님 담그고 한 명만 하세님 literacy 저 Hahah 저기 인원을 보세요 이것이 기야나 괜찮아 아직 우리 희망이 있고 어쩜 한 명 밖에 못 이겨 하세님 diffus 하세님 헬이 한 명밖에 못 이겨 어? 이건 내가? 아아... 이거를? 너 자신을 선택하자면 침벌이 없으면 그럼 너의 turn again 초록색! 초록색 카세빈! 이거를 때리러 온다고요? 이기면 된다 와 이거 신선한 결투 중이고 이건 죽어도 쏴다 죽어도 쏴다 아이구... 썰어 아니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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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말이 돼 어휴 살았다 예예예예예예 오케이 좋아요 수고기 미래야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점점 감당이 합시다 이제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하하하 저는 그게 문 열고 나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하하하 아 도끼 왜 이렇게 약하냐 에이미 에이미 잘 들어가야 되더라구요 아 그 독주입을 아 그거 아쉽다 빌런한테 해버렸네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하다 야 하하하하 아 수장은 잘못 삼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수장은 다른 사람이 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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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야 우린 여기 위에서 뭘 이렇게 팔 수 있는게 없나 도움을 주는 역 그런거 파코에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외기 걸 수 있던데요 아 아 아 아 그냥 써도 해인 은행 뭐 걸렸다 어차피 이거 어차피 한 명 밖에 못 살아서 저들의 그 우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 매를 봐 적어 적어 오님 오님 오 아 이렇게 지금 남은거서 내일 세 분이사 하시죠 제가 마지막은 저도 수목 들고 싸우겠습니다 하라구요 에 하시죠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에 지금 고 보니까 파란색이 3쪽 길을 입고 있거든요 그니까 먼저 보내는 게 어떨까요 내 파벌 검정색 남지 않았었어 끼를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많다구요 서벡이 거 메니지 많다고 청업 주기만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보정 조금은 웃기 보라색 보라색 내가 죽이는 섹렬을 하시면 되야죠 복귀 좀 그래 그러니까 복귀는 쏜 랙 갑다 줘 그 여러분들이 날 때리는 것보다 사내가 빠가 때리는게 더 아프죠 뭐 매직이 여의도 있네 아 으 으 으 으 으 와봐 이럴줄 알았다고 나였으면 양보했지 1등 내가 리더 쓰면 양보했지 저 리더 잘못 섬긴 탓이야 저거 어 선생님 주거지에 독화가 더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1등 1등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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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그래도 밀어드린 거니 1등 했네 아 보상이 73골드네 음 저게 게임에서 번 돈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우리는 엄무님이 밀어드렸는데 엄무님은 우리 밀어버렸네 이제 엄무님의 신뢰가 깨졌죠 이제 엄무님의 신뢰도가 깨졌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인전이죠 개인전 갈까요 우리 한번 으 으 으 으 으 개인끼리 팀먹을사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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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벌 어 뭐야 내가 왜 언제 파벌이었지 아 이거 약간 파벌이 아니라 이거 약간 줄 세우기구만 아 또 식구가 늘었네 쟉 악 아 이거 어떡하지 어 고민이구만 여러분 모두 들어보시죠 모두 들어보세요 지금 개인적인 선언을 갖고서 또 투표려받는 지열한 인간이 있습니다 뭐야 쟤 저기 어디 계시지 주황색 아 네 저는 자 잠시 저 무고죄로 저 투표해달라고 안했는데 투표 받은거면 저 새끼 죽여도 됩니까 네 됩니다 제가 투표를 종용했나요 한 번 죽여보자 전 무고죄로 저 새끼를 신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해볼까요 너 진정시켜줄게 내가 시간이 아쉽군 아 진짜 거지같은 이게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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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기역 아이씨 아 10번 투표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줬다 뭐지 뭐지 왜 상품이 안 들어왔지 그러면 아무도 안투평환인가 누군가는 무기가 있을텐데 시민 시민 여러분 제가 발원할 기회를 한번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발원할 기회를 한번만 제발 발원할 기회를 한번만 제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거짓뿌렁이는 죽여야 합니다 괜히 정치질하고 말이야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말이야 죽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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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방 잘가시네 어떻게 이렇게 회피를 잘하시는 거지 죽이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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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떼 문제가 약한 거야 뭐야 아dir 내가 맞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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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새끼 같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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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맞입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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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대가 몇 개 셔? 제발 한 번 봐 뛰면서도 감을 수 있는 건가? 제발 뛰면서도 감아줘요 저걸 사네 아니 왜 이렇게 안죽지? 아니 왜 이렇게 안죽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엄부님이랑 구발 심장 아파 하수님 나랑 내기할래? 나이스 어떤거요? 왜왜왜왜 일로와보시겠어요? 이거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보지 마십쇼 보지 마십쇼 보지 마십쇼 아니 이렇게 열어놓고 보지 말라 그러면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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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셨죠 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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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씨 하아 하아씨 흠흠흠흠 흠흠흠흠 따라라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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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씨 존댓 못생겼는데 이건? 이런 사진을 붙여놓냐 흠흠흠 따라라라 존끼 없는 사람 따라라라 이제 다들 있겠지? 존끼 없는 사람 아 저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어 선생님 제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스읍 뭐 뭐 뭐 뒤에 서지 마세요 뒤에 존끼 3원에 사실 아 있네 스읍 아니 뭐 소총탄이나 샷건탄 있는 사람 있어요? 저 소총탄에 있는데 뭐 있죠? 샷건탄에 있습니다 저 한번 거래 한번 해보시죠 슬쩍 어 이거랑 이거랑 어떠세요? 쓰세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총탄약은 필요 없으신가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손총탄약 필요 없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상상이 저 흰색 안 잡습니까? 저 완전 저 파렴치의 안전 선동꾼? 어 아 그러니깐 가시죠 다 같이 가시죠 주기 쉬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안 나오셨나 보다 방에서 안 나오셨나 보다 아 돈 썼어? 아 돈 썼어? 아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아 아 메론님 근데 그거 그 큰 무기를 그렇게 자꾸 어떻게 하실라고 이렇게 숨기고 계세요? 으앗 어 저기 뭔가 파벌이 생긴건가? 왜 두표가 됐지? 어디요 어? 뭐야 이거? 어? 어? 저 심상치 않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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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난 저 하지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 저 뭔가 1번이 수상해. 팝업을 생겼어. 어? 이거를 팝업을 만든다. 아 이건. 왜지? 어? 무기 들어갔는데 1번은 돼. 잠. 뭐 있나? 아니 소총탄약 필요하신 분? 앞에 상자 있다. 상자. 갑니다. 앞에 상자 열렸다. 넵. 앞에 상자 열렸다. 상자. 상자. 어떡해. 으어? 어? 어? 메루 죽었어. 메루 왜 죽었어? 어? 누가 죽었어? 메루 왜 죽었어? 제가 안 죽였어요. 저기 저기 저 사람이 죽였는데? 어? 이거 파벌. 1번. 1번. 어? 1번 총 들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어? 7번 뭐야? 노랑이 뭐야? 노랑이 왜 총 들었어? 어? 7번 카타 하나에 총까지 뭐야? 그런데 여기 진짜 많아요 노랑! 아니 주섰어요. 다udent, 주섰어요. 자네이. 주섰어요. Khan에. 주섰어요. 자야! 주섰어. 주섰어요. 주섰어? 아이고 할 땐 볼 수 있어 또 속았어 아이 또 잠겄어 어휴 돈도 많아 내 말에 쪼이 거에요 까지 거라 나온다고 음 그것의 매를 누가 죽였어 매로 왜 죽었어 예 그니까 누가 보내 누가 이거 상자 까다가 주먹질 하다가 이제 죽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체력이 없으셨나 그렇게 일을 그렇게 많이 분명히 이거 부품 넣은 거 아니 누가 옆에 있었는데 그 색깔 으 으 으 으 으 아 예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1번님 무기 뭐 나왔어요? 저어 이거 나왔어요 어? 점수 잘 나온다 어 아이 보내야지 좀 잘 해보세요 음 보내야지 음 아니 우리 파벌 아니잖아 보내야지 아 파벌 개인전에서 파벌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걸 보낸다 드디어 보내네 아 상상이 간네 아 상상 저거 안죽어 안죽어요? 저거 죽는거 아니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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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쓰읍 일단 우리 우리 여러분들은 지켜드려야되고 하아 아 약간 나는 이제 이번 판은 좀 힘 챙겨주고 자연 바로 해버릴까? 하아 상상이 까지 마무리를 싹 해주고 우승 하셔야죠 아이 아니야 나 유승 육심 없어 에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흠 하하 9번 문 열리면 뒤진다 다다라 9번 문 열리면 뒤진다 얘기했다 아 4 여기 상탈 충 할 것 같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몸 지키시지 아유 이에 돈이 막 머리가 머리가 좀 비어 보이시는데 제 또 빼게 드릴까요? 아 예예 아 어떻게 봤냐 이거 못 봤나? 아 끼고 있는 건 됐어 왜 왜 왜 아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к softly 어딜 쥐새끼 같이 숨어있는거야? 저는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아 이거 사건이죠 이 자려서 하얄 하도록 할게요 산상찬 Ikut 판탄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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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 진짜 유리öß는 τι ط Sant mesmo 몇개 드려요 코인... 한... 여덟개? 여덟개... 몇개 샷? 탄? 몇개인데요 두개요 두개 connect X5만 Matt Nope Jasmine Quelle 저 이제 우리 일단 뭐 동매가 나뉘었지만 이렇게 남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좀 평화적으로 가는거는 좀 아쉽고 그죠 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다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방에서 안나가겠습니다 아 하지만 다른 분에게 소드 오프 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죠 아 융핀 님이에요 아마도 총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럼 저랑 같이 일단 가만히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안나가겠습니다 누군가 한명 죽어야 끝나는건가요 이거 그렇죠 제후의 1인을 뽑는 게임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음 저 일단 융핀 님이랑 서로 감시 감시차 엄마 엄마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뭐 안죽이 안죽이 안죽인다 했잖아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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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가 안돼요 문장가 여기 난 잠그진 않았고 그냥 에 손 접히 저런거 보이죠 손 삐져나고 약간 약간 그거 할까요 그 자체 게임 할까요 그 뭐냐 그 뭐 저거지 그거 뭐 가위바위보나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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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만한거 없나 뒤에서 오시면 안되요 길레이에 없으면 약간 그 한글자씩 말하는거 해도 되지 않나 아 그렇죠 탕수육 좋다 어때 두분이서 왜 갑자기 저희 둘이에요 아 뭐 그 아 뭐 일단은 둘이 이긴다고 죽이려는건 아니고 아 탕수육 아이 좋네요 좋네요 부성생 먼저 하죠 시작 탕 수 수 육 탕 수 너무 느리다 탕 수 육 탕 밤새시겠어요 수 육 탕 너무 재미있어 아니 아니 아 저렇게 게임을 해 재미없게 너무 느리게 하잖아 어이 밤새는 느려 아 너무 느려 아 아 저랑 저랑 도끼 일대일 뜻일 뿐 아레나에서 마사야 내가 너 지켜준다 했는데 미안하다 야 아이고 야 야 마사야 어 주셨다 안돼 안 근데 아 마사야 아 어떻게 마사야 어차피 이거 돈 버는거야 마사야 너 죽이는거 아니라고 나 너 이기게 해줄거야 아니 무슨말씀이세요 지금 에이미 아니 니 목숨 가져간다구 아 잠깐 하자 이기게 해줘다 했지 믿어 믿어 아 짝건탄반 나한테 들고와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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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사과맛 빌런이 안죽구 마이크가 켜져있지 저 죽은자의 운기 뭐지 어 뭐야 왜 마사 밖에 안나 봤어 뭐야 밖에서 무슨일잇 있었던거야 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깨져요 설땐 탄이 없어요 이제 다 써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전밖에 안 남은거야 아님 내 양념팀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모여보죠 아 그래요 아 둘다 잠갔어 음 뭐가 그렇게 무섭지? 내가 널 죽일 것도 아닌데 왜 무서워 아 그쵸 그쵸 아 아 이게 샷건탄 뽑을 했더니 문 잠그는데 돈을 썼네 아 아니죠 아니죠 못 뽑았어요 못 뽑아서 음이 많이 더 있어요 3 3 3 발 정도 있어요 3 발 있어 4 음 갖다 같이 깨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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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음 어이 패배자들 어이 패배자들 재밌나 아 자세 그 아주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울리는 구만 안들리는데 다음판은 잘 해보자고 어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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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더 진짜 무기 랑 아무게 안나와 으 낳아 줄까 아 상판 청착 타냐 6개 나있네요 저 아 진짜 아 양념 먼저 그 그 보내 지는 거죠 음 저랑 을 조회 오지 않는데 나도 무기가 없어 아 아까 전에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거 들고 계신거 제가 다 봤는데 자건 그 탐수육기 뭐 아 도끼 도끼야 뭐 그 또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grp 아 네 얘기 좀 합시다 나도 나왔고 아들이 우주선자식 되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하하 아 나 안죽이야 안죽여 어 아니 아니 안죽인다니깐 왜 사람 성질을 긁어 안죽인다는데 왜그래 생긴거 가지고 그래요 메루야 너 왜죽었어? 메루야 안약한 돼지녀석이 저의 대가리에 소멍에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총맞았어 너? 구멍이 두개가 되었지요 구멍이 두개가 되었지요 구멍이 두개가 되었지요 너가 먼저 무기 들었다고 협박했잖아 완벽하십니다 선생님 저 무기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자는 거였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자 그랬어 나는 입 닥치라는 줄 알았잖아 거짓말 난 무기 들고 협박하는 줄 알았네 어? 뭐야? 저거 어떻게 했어? 신기하다 이거 이로 잡아주던데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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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 자세 좋은데 아 상체도 들고 뭐야 이게 가슴 가슴 여세요 상체도 들고 상체도 들고 아이고 아이고 손목 직각으로 아 뭐야 개 어려워 하나 더 하나 더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아 진짜 어려워 아 진짜 못해 아 예 아 이거 쉬운데 아 무겁네 저건 좀 아이고 어 흠 나저나 엄무님은 어디 가셨다 아이고 엄무님 어쩌다가 죽으셨어요 저 러시안 룰렛 끌려 하하하하 아 근데 미니게임 끌려가는게 진짜 개 잔인하던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못한건 메르예요 이번판 와 이거 해보셔요 하하하하 그렇게 열심히 뒷공작을 했는데 하하하하 상자있다니까 신나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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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열심히 뒷공작 하셔놓고 다 그렇게 허무하게 아.. 뒷공작했어요 메르가? 아니 엄청 열심히 주변에서 동료를 모으시는거에요 막 소금거리시는거에요 다 들리는데 뭐라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옆방이랑 대화하고 에레야 들어봐 너 그러면 죽어 괜히 정치하려고 하지마 개인전 이랬잖아 저 봐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갑시다 상상이가 시작해야 돼 저요? 너가 방장이야 아 개인전 하자니깐 진짜 개인전 해야지 이번에 피지컬로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의존하는거 별로 좋지 않아요 흠 흠 흠 흠 흠 아하 흠 아 저렇게 저렇게 돈을 모았구만 흠 흠 아 또 어떤 정치를 할지 사람들이 또 궁금하구만 흠 옆방부는 누구시지 접니다 아 저희 흔들리지 말죠 개인전 하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립이 됩시다 아 그럼요 흠 흠 흠 흠 아 총알 없지? 총알 없지? 총알 없지? 총알 없지? 죽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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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좀 미안한데 도망가 도망가 쟤 한번 살려줘야겠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사야 어차피 너 그거 감당도 못할 무기 나랑 교환할래? 그거 갖고 있다가 죽기만 해 내가 대신에 그 빠다 안아줄게 빠다 좋아요 그래 너 감당도 못할 거 들고 있지 말고 나중에 그 총알이 어디로 갈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하지마 나쁜말 듣지마 만사야 에? 뭐라고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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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들었어 아 잘못했다 아 아 베립채술 누가 가져갔네 이거 조끼 1레벨을 너무 비싸게 사시는거 아닙니까? 바로가 있다 5초 남았네 5초 남았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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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작을 해야죠 아 아 뭐해 아 아 아 아 이것만 드려야 되죠 아 맞아 맞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뭘 아니야 윙키님밖에 없었네 거기 앞에 좋아요 오세요 빨리 권종판 다 아줘 오세요 가져오세요 itself 에 좀 더오름 뭘 드려야되죠 코인 아 주께 아 계속 확실함에 이것 밖에 없어요 코인 더 줄께 다음판에 더 줄게 оказ하면 이거 탄약이 3개인데 누군님이신가요? 아니네 자 사파이로 더 줄게 이걸 가진게 일단 이게 전부야 알겠어요 무슨 거래를 하신거서? 아니 야구 벨트 팔았어요 필요 없어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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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근데 아까 이 초록색 옷이 권총 들고 계셨던 분 아닌가요? 뭘 갖고 계신가요? 하셨을까요? 다음편에 가진게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편에 또 꽃이 주시는거죠 당연하죠 아 고마워 인생사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 마사야 너가 살아야 돈을 주지 너가 살아야 돈을 주지 너가 살아야 돈을 주지 너가 살아야 돈을 주지 마사야 아 제발 어 심장 아파 어 왠지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싸우실거에요? 어 난 안싸울거야 어 분위기 묘한데 지금 어 어디야 저 핑크는 누구지? 누구지? 아 빌런이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마사가 살았어 야 저기요 아 돈 줄라고 아냐 돈 줄라고 뭐 좋아서 음 음 음 음 아사야 내한테 워낙 얼마로 줘야 되는데 그 한발당 한 두개씩은 한 두개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두개 두개 문제없네 앞에 상자 열렸다 어? 아씨 경매 실패했구나 아 아 아 어 문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네요 팔짱님 그거 총알 한발에 몇발 얼마에 얼마에 파시는데요? 일대일 하죠 아 네 몇발인데요? 어 네발 있습니다 네 그럼 상자부터 까고 아 선사 선사 아 한 대 지금 와 이거 누구야 누가 가지고 온거 내가 땡 내가 깠는데 언제 뒷통스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팔짱님 팔짱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막 칼 들고 막 저 여기 있어요 어 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혹시 산탄총알 있으신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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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없습니다 저 산탄총알 있어요 도구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아 아니 언론 구해보세요 어 뒤에 왔네요 혹시 거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산탄총알 어 예 혹시 이래 택배 안 필요하세요? 일합니다 이래 택배 안 필요하세요 어 어 어 어 산탄총은 선 넘지? 예 하셨어요 산탄총은 선 넘지 예 선 넘긴 했어요 혹시 혹시 이래 택배 안 필요하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너한테 있는데 내가 왜 사니?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아 신청 선다 아 가만있어 죽고 싶어 움직이면 쏜다 아니 안 움직여도 쏜다 쏜다 가라 가라했지 경고합니다 오면 쏴요 엄부님이었어? 여긴 다 죄수야 오지마 뭘 먹어? 아 권총 무시 못한다 무시? 야 널로와 움직이면 쏜다 움직이면 쏜다 쏜다 마사야 쏜다 진짜 아파 이거 맞으면 안 움직여도 쏜다 아 안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이제 앞으로 하세님하고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총알을 배신감이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아시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진짜 거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재미있으셨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뭐 한다고 여기서 이러고 아하하하하하하하 하사님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그럴 줄 알고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고생하셨구요 하하하하하하 Boardof 한번 더 할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판 막판 가시죠? 네 네 하하 rainy 거 건 좀 세 잔 해 그거는 좀 무섭잖아 하하 내 옆인가 보네 마사야 마사야 막판을 이겨야 되지 않겠니 너? 너 투표하는데 봐봐 뭘 짝짝꿍이야 인마 너 투표해줄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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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여러분 투표 보시죠 투표 야 미안해서 한표 준거야 뭘 팀을 먹어 주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 뭘 그만 속아요 어차피 저는 이번판에 오래 못살겁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샀기때문에 에 이제 뭐 안녕 아 왜 왜 왜 아유 감정적으로 아 왜 왜 감정에 휩싸였어 우리 게임 전판의 인연을 전판으로 끝내 아 왜 또 그래요 아 아파요 아파하지 마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지만 으 으 아 아프ено 아 아 아 아우 약도 없고 이거 아프다 아 아 무섭네 무서워 아 잘기 힘들다 마사야 화가 많이 났니? 아니요 아니요 나 이번에 투표 또 너한테 할거야 미안하다 내가 혹시 무기 있니? 무기가 있을 것 같애요? 없을 것 같냐? 무기가 랩뱅으로 나오더군요 시작할때 한명을 주고 시작하는거 같은데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우리 바이젠 비언님한테도 어? 속주하러 가야겠다 ف으흐흐흈 ok 3번 투표 2개납니다 여러분 냐 마산이 말이에요 총 나와 4 2개 3번 스크도 2개 뭐 상품 나왔어 어 없어요 뭐 갑박어 갑판 끊어져서 삽니다 어 이거요 어 이거 축구를 받으시는데 계속 이거 운단합니다 이거 안 나오는데? 뭐하세요? 마치 유령회사의 원어처럼 여기 이렇게 어디계시지? 왜왜왜왜 폭주하지 마시고 아니 왜 계속 마사님을 밀어주는거죠? 아니 미안해서 발전비언님도 선물 갖고왔습니다 제가 저 이번반 진짜 이길 마음이 없으니까 저 다음에도 투표하면 저희한테는 미안함이 없으신가요? 아니 나는 거래하신 그 마켓 오너분들한테 미안하지 뭘 너도 거래하자 해놓고서 싸 죽여놓고서 난 너아랑 거래한다고 한 적 없는데? 이 랩조끼 필요하다 그랬지? 헤헤헤 어어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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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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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어어어어 도끼들고 하면 안 안돼 겁나 어 벌써 도끼들고 아 도끼를 가지고 있네 아 잠만 말리지마 자 자 또 발리지말해 말리지말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개꿀 아니에요? 말리지 말라고 하신 분 누구죠? 말리지 말라고 하신 분 누구지? 고라색 말리지 마세요 그럼 저 아닌 거 아닌데요 여기 이 고라색 말고 진한 고라색 아 아씨 아프잖아? 저렇게 아픈 무기였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상상이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열 받아서 어떡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 가시게 흠 흠 흠 흠 아 역시 착하게 살았어야 했나 아 누가 나 도와줄 메르 없나 하느님 음 아까 그분 막 다 제가 줬습니다 아아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걸 주고 가겠네 왜왜왜 가장 힘들 때 지지해주는 사람 난 메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 아 아 아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마크 마크 때 하스님이 저 감싸주신 거 그치 그치 다 덤벼 다 들어와 아 뭐죠 여긴? 아니 아 아 그렇게도 광역 어구를 끌어 다 들어오라고 다 들어오진 마세요 다 들어오라고요? 저는 저는 몰라요 다 다 들어오라고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가드가 사라졌어요 나는 가드 아니야 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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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오라고 하셨으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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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도망간다 배로야 왜? 오? 예스! 오 오 예아 바로 당! 어 저eres... 카타나 카타나 여기 카타나 여기여기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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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여기 오오 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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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sh** 카타나 sh** 오오오오 오오 잘 싸우시는데 이거 어쩐다 메르도 죽고 마사가 딱 무기 하나 전 내주면 우승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무기 없어요 그래 난 조끼 2레벨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따라라 따라라 이거 지금 정치판이야 지금 상자 먹기 바쁘다고 사람들 엄부님 지금 완전 폭군이라고 옆에 누가 들리는데 왜 대답을 안해? 옆에 누구 있죠? 아 육피님이구나 왜 조용히 있어요 왜 상황 지켜봐요 생존전략입니다 아씨 쏙 빼먹으시네 하세님 아 아 쫓기네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왜요 이 좋은거 아이씨 어머 우와 뭐지? 아 저게 독약인가? 와 엄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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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대봅니다 누구세요? 아 메라야 왜그래 누구세요? 왜 메라야 왜 뉘신지 왜 메라 왜 화났어 누구세요? 화난게 이유가 뭐야? 나 너 지켜줬어 나 마지막에 너 지킬려고 뛰었어 쏟ㄲ 아니 다시 보기 봐봐 너 지킬려고 뛰었어 아우 엄부님 저거 죽어야겠지 하하하하하하 죽어야겠지 아 1템을 이번에는 어떻게 무빙쳐시려구요 다음 라운드에도 다 쓰게 해드릴게요 어이... 시청자의 반란이다 저거... 한세님 저렇게 안 뛰어보셨죠? 어! 저거 생각보다 무빙 빡 세던데요? 아까 어떻게 사신거죠? 저거는... 뭔 게임이지? 아... 저긴 안돼요 어이 저거 죽는 게임이다 어머나 아... 어 뭐야? 뭐하는 게임이야 이게? 뭐... 뭐하는 게임이지? 뭐하는 게임이지? 음... 이런거구나 무기 있으세요? 뭐 리듬게임 같은거 하나? 아... 뭐가 필요하신가요? 뭐지? 팔려고 있어요 팔려고 아 소총 찬약처 있는데 소총 있으시면 됩니다 소총 하나 팔면 안돼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다가 아이 둘 다 쑥 썩어 어 그럼 둘 다 죽죠 아... 눈치 싸움 같은건가 보다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게 딱히 없기때문에 1등도 해봤고 살기 죽기 그런게 있나보다 살기 죽기 그런게 있나보다 어? 뭐야 둘 다 죽었어 어 뭐야 어 저 둘 다... 아이고 엄부님 둘 다 살기 누르면 엄부님 좋은게임이었습니다 독살 무섭네요 엄부님 좋은게임이었습니다 아니 저 그게 뭔지도 몰라갖고 뭔지도 몰랐는데 왜 나한테 써요 어유 지 Sunday라그러길래 좋은것좀 놔드릴려고 이제 약물주의불 독이라고 적혀있잖아 이 바보야 아니 Opportunity 아 성 뵈뜨뜨 spec 그냥 그런건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다생님 저항력 지켜드리려고 그러는거잖아요 맞지 아 메륵 지금 저분들 다 닫는데요 아 진짜? 아무도 안났어? 아무도 이걸 안먹었어 나는거 알지 아 개 아깝다 한 병만 나왔어도 성운사 독식하는건데 저 안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저거 와 다 뒤죽 와 이 목숨 게임 끝인데 단체로 10원 날렸네 사도세자만 4명 이는 시절 아 아니가 이제 열리는건가? 아 이제 열리네요 아하 1명 3명 3명 아 맞네 3 연다 연다 빨리 저거 먹고 먹는사람 죽이든가 해야되는데 네 이러면 총 가진사람이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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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사야 총이 없냐 하하하하 진짜 총이 권력이다 으흐흐흐흐흫핳 총..총딜이 생각보다 세 아.. 아.. 총이 있었는데 총을 못썼어요 아 총 알만 나오냐 어떻게 총을 못썼어요 저도 총 알만 나는데 총 알만 1개 나오고 총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둘 다 있었는데 바보같이 못썼어요 한 명 죽였네 그래도 왜 다들 한숨만 쉬어요 왜 게임 재밌게 하고 한숨만 쉬어요 전 독살 당했는걸요 아 꽃이다 전 목격했어요 좋은거 준다며 독도 있었구나 그 독 나랑 빌런만 맞아 봤을걸 아 그래요 게임하고있을때 한 명 또 맞았어요 제가 보냈는데 아 그래요? 일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 3000원 치고 버그도 없고 핑도 안 튀고 되게 재밌는데요? 오래할 게임은 아니긴 한데 스킨이 있는게 웃길 정도로 오래할 게임은 아니긴 한데 재밌네요 야씨 뭐 움직이는 스킨도 있네 나름 재밌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